몬스터비시의 몽기통 반갑습니다 몬스터비시의 몽기통입니다 몽기통 해외 진출 프로젝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각자 소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, 저희의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, 태국에서 온 진 미연입니다 안녕하세요, 저는 류로에서 온 류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복습의 시간으로 빠르게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세리마 주디를마 자바제풀라마 네 중국어요? 태국어요? 좋습니다 나는 연기력이 계속해서 일치월장하고 있죠 오늘은 그래서 두 명이서 같이 대사를 주고받는 것을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은 자료영상 보기 전에 제가 설명드리면 이거는 2000년도에 나온 드라마입니다 다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을동화 들어보셨나요? 네 아, 예, 가을동화? 네 원빈씨가 나온 가을동화 이거 한 번 보고 가겠습니다 사람? 웃기지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돈으로 사면 될 거 아냐 얼마면 될까? 얼마면 되겠냐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왜요? 아, 좋습니다 여기까지 보러 가고 아,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저는 진짜 제가 학교 다닐 때 나온 거라서 예 일단 누가 봐도 제가 원빈을 해야 되는 것은 조금 아실테고 좀 역겨우셔도 예 좀 해보겠습니다 예 하고 먼저 태국어로 송혜교를 한 번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송혜교씨 준비되셨나요? 네 저는 근데 좀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표준어가 좀 소툴러서 그냥 이게 부산말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, 또 보고 해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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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얼마나 되겠냐고 아, 예!! 여기까지 하면은 군, workout 그냥 떠나는 거 천통깐거 응 어 천통깐거 쯽쯽카카카 자 Вот karate ston sentiment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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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핳 you 아 너무 너무 잘하시는데 어 뭐 어떤 것 같습니까? 송혜교씨로 완전히 저게 된 것 같은데 아 좀 예뻐.. 잠깐 예뻐지는.. 아 예예예 알겠습니다.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? 제가 송혜교씨 역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 네 그러면 잠깐 가발도 시 가발.. 아니요 아니요 가발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네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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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 예 예예예예 예 바로 가시죠 사랑 웃기지마 이제 돈으로 사겠어 돈으로 사면 된거 아니야 얼마..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마지막에 좀 웃견데요 네 자 이제 제가 대답을 처리해줘 음하이 타이타올라이타카 찬떡칸음 똥칸음 찡찡칸 짠하 타이타올라이카 예예예 괜찮았나요? 아 예예예 아 예예예 귀엽죠? 아 좋습니다 역시 어렵네요 자 이제는 중국 원빈하고 부산송혜교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중국어로 원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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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역시 중국어가 좀 멋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은 어 부산송혜교죠 예 바로 가볼게요 네 얼마나 줄 수 있는데예 나 돈 필요해요 돈 정말 필요해요 얼마나 줄 수 있는데예 어 중국 원빈하고 뭐 송혜교 발음만 들었을 때는 서로 뭐 대화가 통하는 것 같습니다 뭐 진선생님이 듣기에는 뭐 어땠나요? 아 네 좀 약간 두 언어가 좀 같은 성조 있어서 그런지 아 그쵸 그쵸 부산말도 성조가 좀 있죠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중국 원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송혜교 역할 부탁드릴게요 네 네 부화과의 시라 워용창매 자유신러 도시오창릉매도아 도시오창 어 아 예예예 아 잘했나요? 네에 아 예예예 아 좋습니다 예 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네 송혜교씨 얼마나 줄 수 있나요? 어 죄송합니다 아 예예예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? 나 돈 필요해요 돈 정말 필요해요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? 아 예 좋습니다 기가 막히죠 자 각자 모두의 어 언어로 한번씩 해보고 어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고 먼저 갈게요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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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빠르다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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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또 정말 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각자 소감 한마디씩만 듣고 오늘은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? 역시 오랜만에 원빈 보니까 진짜 멋있게 아 예예예 고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 저도 원빈오빠 감사합니다 아 예예예 알겠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컨텐츠 찾아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몬바 east Elsa 쪽 제 아 신이신 신이신